1. 성경의 법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5룰 보면 이사야 51장에서 5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절대 한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의 리모델링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흙 코에 풀어 넣어주셨던 생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갑없이 주시는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51장에서 5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1일 이사야 51장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상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홀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의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새새에 미치리라 여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네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원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매라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와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와라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더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든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2장 시원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한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원이여 내 목에 조를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갑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들이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닥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힘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주의 노래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시원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아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며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세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세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탱하여 각기 제길로 갖그를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권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요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인연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태를 넓히며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표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지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극률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차비로 너를 극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극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속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속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위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아무미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얘기를 불이 안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배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별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양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51장에서 55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시온, 예루살렘, 애국, 에덴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리시며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지어다 이제부터 한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미터의 높은 구릉지대로 다윗이 점령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후에는 남유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쪽과 남쪽으로 흰놈의 골짜기 동쪽으로는 감남삼과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앙산맥이 이어진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하나 70년 후 페르시아 때의 귀환이 이루어져 재건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폭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찬양은 남유다의 해방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의해 주실 것인데 이때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우상에 물들지 말 것이며 정결하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특히 레위지파 사람들은 더욱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마지막 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고난받는 종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둘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멸치를 받아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셋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입니다 넷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권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영광과 평화의 나라의 모든 믿는 자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은 마치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다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열방을 얻게 되고 그들이 사는 성업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수치와 치욕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남유다가 앞으로 70년간 나라를 잃고 징계를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크신 극률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후 새 예루살렘과 그곳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극상품 모아가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홍보속으로 내 성병을 지으며 성류속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속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갑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우신 영원한 구원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매지리니 곧 다위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높고 영원한 우신 하나님께로 간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대는 모든 민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률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생각을 어찌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평화의 초대에 응함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아주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o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 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eight thousand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 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seven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seventeen thousand five hundred feet and fifteen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twenty nine thousand thirty two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you